안녕하세요 니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펠키나발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 서경에 있는 곳 한중하루 맛있는 음식과 로스크가 있고 이슬람 불나마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쇼핑투어 시어킹 그런 거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가격은 189,000원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가격인데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가격을 저희들은 예약을 했습니다 요번에 다녀와서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짱 코펠키나발루 말레이시아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